그날의 우리 중에서 밤중에 찾아오실래 지금 준비된 자막이 단지 날이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중에서 밤중에 찾아오실래 지금 준비된 자막이 단지 날이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중에서 밤중에 찾아오실래 지금 준비된 자막이 단지 날이 들어가네 알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저희에게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생명싸게 안아주셔서 정말로 온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말씀을 정말로 읽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전도는 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깊은 용의 양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실 줄 일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성경학교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 했었고요 말씀 성경학교의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로마로 가는 길 우리 세 주 정도 성경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열심히 했었고요 우리 지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이혜진 선생님이 인도하시는 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에 많은 친구들과 부모님들 함께 참석하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평소에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만나게 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영유아부 유초동부 목동 회복교회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주일학교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어린이 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친구들이 우리 목동 회복교회에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은 쌍둥이 형제 애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듣게 될 터인데 애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복교회 영화부에도 영유아부에도 쌍둥이 형제들이 있는데 너무 귀엽고 또 자매들도 너무 귀여운데 우리 쌍둥이 형제들이 오늘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제목은 팥죽 이야기가 나오는데 팥죽이 너무너무 맛있었나 봐요 야곱은 또 팥죽을 잘 만드는 기술이 있나봐요 얼마나 팥죽이 맛있었기에 그 팥죽으로 인해서 또 형이 동생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기울이고 오늘 또 팥죽에 관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귀를 기울여서 함께 뵙도록 해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또 더 즐거운 또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팥죽이 너무너무 맛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애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창세기 25장 31절 32절 말씀 네 오늘 팥죽이 너무너무 맛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애서와 야곱이 나와요 애서와 야곱은 소리 잘 나오나요? 애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예요 지난주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는 거 우리 말씀 들었죠 쌍둥이 형제의 애서와 야곱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쌍둥이 형제의 한 사람은 사냥꾼이 되었어요 또 애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안에서 엄마를 도와서 일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어요 자 오른쪽이 애서 같아요 왼쪽이 애서 같아요 오른쪽 같죠 이렇게 멋지게 또 이렇게 힘이 있게 생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애서고 또 왼쪽에 약간 곱게 생기고 이쁘게 생긴 친구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애서는 사냥을 하니까 씩씩한 남자니까 누가 좋아했냐면 아빠 이삭이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서가 사냥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이렇게 동물을 잡아오면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게 또 아버지 이삭의 기쁨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을 거들고 또 엄마 요리하는 것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사람마다 자기의 장래 희망이 있죠 꿈이 있죠 어떤 사람은 요리사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이렇게 꿈이 있어요 그런데 애서는 씩씩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애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죠 태어날 때 동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의 나는 형아가 되고 싶어 뱃속에서도 막 전쟁이 일어났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뱃속에서도 막 싸우고 서로 형이 되고 싶어서 싸웠는데 결국 태어날 때는 애서 형이 먼저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다음에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동시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도 먼저 얼굴이 나왔으니까 애서가 형이 되었죠 자 이렇게 자라고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항상 형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만약에 이사기 리부가가 야곱의 엄마가 아기를 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더라면 서로 더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러한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가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애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있어요 사냥을 하고 아무것도 못 잡고 오늘은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에 맛있는 냄새가 코에 솔솔솔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일까요? 네 우리 애선생님이 맞춰주셨습니다 네 팥죽 냄새예요 오늘 제목이 팥죽 이야기잖아요 팥죽이 너무 맛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팥죽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 예 우리 부장선생님이 팥죽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되게 팥죽을 좋아해요 특히 팥죽 중에서 뭐 있잖아 세알 팥죽? 네 세알 팥죽도 있고 그 다음에 팥칼국수도 있잖아요 저는 팥칼국수를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냄새가 막 솔솔 팥죽 냄새가 너무너무 맛있게 나는 거예요 애서의 배에서는 꼬로록 꼬로록 소리가 막 나고 아 너무 배고프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돌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야곱아 나 너무 팥죽 먹고 싶어 팥죽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형 만약에 형이 이 팥죽 먹고 싶으면 형이 동생하고 내가 형 될게 그러면은 팥죽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애서는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아 그래 니가 형해 나는 형보다도 지금 팥죽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팥죽을 막 달라고 한 거예요 어 그래 그러면은 오늘부터 내가 형이다 애서 너는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야곱이 형이 되고 애서는 동생이 되었어요 애서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보세요 이 팥죽이 너무너무 맛있고 팥죽을 애서가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팥죽을 냠냠냠냠 맛있게 이렇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계획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우스운 장면이고 코미디 같은 장면이지만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누가 지켜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어요 왜냐하면 애서는 장자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가정의 모든 집안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소중한 이 장자라는 나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있었지만 애서보다 야곱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 애서가 야곱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결국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축복을 정말 형 대신에 야곱이 속여서 또 형아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대신 받는 그러한 일들이 또 다음에도 또 이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것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지켜야 할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아무리 나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많은 맛있는 것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내 마음을 믿음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 또 예배하는 훈련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또 학교 수업도 요새는 줌 수업으로 하고 너무너무 답답하죠 얼굴을 보고 또 예배드리고 얼굴을 보고 선생님과 수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잘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줌 수업도 열심히 하고 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우리는 웨백스 예배죠 웨백스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을 믿음은 누가 나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키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나 스스로 이렇게 잘 자라가야 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어른이 될 때 정말 멋진 어른으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더 많이 기도해서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들이 다 빨리빨리 떠나가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옛날에처럼 영화도 보러 가고 밖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놀고 이러한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팥죽이 너무 맛있어서 형의 신분을 팔아버린 애서와 같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먹을 것 때문에 또 팔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 많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팥죽이 너무 맛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장자 큰아들의 신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데 애서는 그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리고 말았대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이름을 정말 항상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믿음에서는 1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을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건강하고 씩씩하고 예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에도 좋은 일 많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을 또 기억하며 그때 정말 예배드릴 수 없을 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감사했던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올 때에는 찬양할 때도 춤추고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